전주 어린이션도협회의 대표이신 우리 주진경이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곧 5월입니다. 5월 하면 어린이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이날도 있고 연이어서 행사가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올해는 어떤 행사가 준비됐고 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어린이날 어린이전도협회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 5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전까지는 동물원에서 13년 동안 어린이 대잔치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의 3만명 이상 모이는 어린이날 큰 행사를 저희가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또 저는 그것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 사역이 중단이 되고 또 동물원도 생태 동물원이라고 해서 할만한 공간이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어린이날 행사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터지면서 어린이 대잔치를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역이 거리공원전도 그 다음에 학교학전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 될 걸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11,428명을 거리전도에서 만났습니다. 거리공원 학교학전도에서 11,428명을 만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전국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어린이날 파티전도를 좀 강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대잔치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날 파티전도에 좀 집중해보자. 개인전도도 있고 어린이날 파티전도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정말 주님이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저희가 더 잘 수행할 것 같아서요. 어린이날 파티전도를 우리가 사역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개 정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어린이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 파티를 하러 갑니다. 재미있는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고 또 저희 훈련에 오는 세수입관 교사들은 자기 교회 주변에 공원이나 놀이터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수박도둑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린이날 파티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사들 다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면 부담이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한 8천 개 정도 이미 선물을 다 확보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수박도둑 이야기? 네, 수박도둑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도 하고 촬영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교회 밖에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을 만나서 어린이 파티하면서 선물 주면서 또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한 달은 어린이 파티전도와 개인전도 여기에 집중해서 길거리 개인전도 작년보다 더 많을 것 같죠? 작년에는 저희가 봄에는 거의 6,500명을 전도했는데 이번에 선물을 8,300개를 샀어요. 8,300개. 그리고 연약한 지혜들 1,000개 나눠주고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데에 다 모금하고 또 우리 이사님들이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선물이 충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길 원하는 분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100개, 200개씩 선물을 주면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또 얄씬하게 가서 전도하고 또 그분들 중에는 또 재정에 여력이 있는 분들은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기간에 거의 2년 넘었네요. 이사역에 집중하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보다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하네요. 저도 매년, 해년마다 참석을 못해서 그래도 하여튼 참석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조금 문화가 없어져나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내년에는 대잔치를 장소만 바꿔서 지금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물론 동물원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장소였지만 또 거기가 안 되면 그 사역을 또 하나님 허락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동물원같이 많은 아이와 많은 부모님을 만나는 공간이 없거든요. 거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태 동물원이라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동물원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장비광장을 지금 생태 동물원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또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내년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날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계획은 또 없는데 저희는 계속 사역이 있어서요. 이거 끝나면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죠. 교사 강습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이번에 교회가 좋아요. 시즌2 교회가 좋아요. 저희가 한 7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시즌2로 해서 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요. 지금 아무튼 방역이 끝나면서 교회가 자꾸 일어나야 되고 특별히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저희 교회도 거의 30% 이상이 40% 이상이 온라인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다시 이끌어야 되고 또 장기결석 아이들도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좋아요. 시즌2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주일학교의 회복과 부흥을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사자만 거의 30명 정도 되고요. 30명이요? 전에 우리가 성탄절 파티 한 거 보고 그분들이 좀 많이 반했나봐요. 좀 색다른 문화지? 색다른 문화니까 이제 마인드가 열렸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독교의 색깔을 안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공연할 이유는 없겠죠. 일반인도 많잖아요. 일반인도 일반 문화 엄청 많은데 거기에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공연을 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공연을 훨씬 더 좋아한대요. 아 더 좋아한대요? 그죠?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은혜 이번에 매직 공연도 하고 또 재미있는 트럭 공연도 하고 또 기쁨의 아이들이 워싱 댄싱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좋은 자매 형제 불러서 일정 나와나요? 머릿속에 있어요. 일정 오늘 스케줄 짤 거예요. 아 그러면 전북대만 하나만 스케줄 배치리죠? 전북대가 1월 30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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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 5월 3일 1시 30분 잠깐만요 1시 30분 5월 3일 네 화요일에 1시 30분 네 1시 30분 전북대 소아과에 네 그 병동 로비에요. 애들 많더라구요. 네 입원한 아이들하고 외래 또 오는 아이들 있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한 200명 된다고 오케 여기는 내가 할 일이 또 취재하고 할 일이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 많이 많이 갖고 가려고 해요. 네 하여튼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신 주진경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